강성은 사기 구속 유죄, 무죄 정리 잭스키스 강성은 사기 사건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근래에 강성은이 다시 tv에 출연하고 또한 뉴스에서 강성은 무혐의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성은이 무죄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강성은은 사기 사건에 대하여 유죄였습니다. 재키 강성은은 과거 2013년 재판결과 법정 구속을 당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강성은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의 한결을 내렸고 또 법정 구속을 시켰죠. 재판부는 피해자 워모씨와 박모씨의 경우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피해자 황모씨에 대해서는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결국 이 때문에 강성은이 요청했던 보석은 취소되었고 강성은은 교도소에 재수감이 됩니다. 이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심에서 강성은은 실행을 피했고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강성은이 항소 이후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했고 또한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아직 민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 믿고 원심을 파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즉 1심 이후에 강성은은 열심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2심 때는 이것이 잠적이 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강성은은 4건의 사기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건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죠. 강성은 변호사는 사기 혐의는 상대 측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짜맞추어서 고소한 것이다. 기존에 강성은이 고소한 민사 재판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위하여 일부러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하여 일부러 고소한 것이다. 강성은 변호사는 무혐의는 당연한 처분이었다. 이미 모두 갚았고 부당하게 더 줄 정도 변제가 된 사건이었다. 이런 강성은 측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강성은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분명 처음에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예인이고 이미 일본의 사기 사건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이를 악용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니까요. 이래서 연예인들은 사업을 하기도 힘들고 또 이미 사기 전가자가 된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 않나 하네요. 또 이미 사기 전가자가 된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 않나 하네요. 이제 이어서 연예인은